초음파 스캔에서의 주파수의 선택은 depends on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끝난 거죠 How deep into the body, the sound waves need to penetrate Need to penetrate 이 하우절의 동사구요 동사 앞에 있는 게 당연히 주어 겠죠 그 파장이 소리의 파장이 관통할 필요가 있는지 침투할 필요가 있는지 근데 how deep 합쳐져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붙어 있으니까 얼마 나로 해석해 줘야겠죠 몸속으로 얼마나 깊이 파장이 소리의 파장이 침투할 필요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